자 드디어 컴백쇼 오늘 무대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나요? 저번에 오늘 무대를 위해서 정국의 손을 준비했어요 제 입을 붙여놨어요 어우 예 좋네요 컴백쇼 첫 촬영 현장입니다 오 지민 형 형 왜 카메라를 들고 있어요? 왜 카메라를 들고 있어요? 형이 또 콘텐츠를 위해서 형아 내가 제일 멋있는 벨트 샀다 오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거의 뭐 벨트로 의상비 다 썼는데? 컴백쇼라 신경 좀 썼어 의자 나도 하고 싶어서 벨트 좀 멋있는데? 호피 형 수고하여 오늘 컴백쇼 첫날 아니겠습니까? 첫날입니다 아 첫날을 위해서 비닐봉투 준비했습니다 남아가십시오 야옹 진짜 비교해 볼 것 같아요 오늘 벨트 호우스 오늘은 당신이 챔피언 벨트 벨트를 하고 있는 네가 벨트 오미 잠잠잠 님은 뭐예요? 비닐봉투 저 원래 배에 벨트를 감싼 거였는데요 이상해서 뺐습니다 형은 슬리퍼를 신었네 네 비닐봉투 형은 뭐예요? 저 원래 배에 벨트를 감싼 거였는데요 이상해서 뺐습니다 형은 슬리퍼를 신었네 비닐봉투 어? 안녕하세요 바다의 모배 바보 머리 자갈치 김주 목걸이 아하 멋있네요 네 끝 끝 끝 끝 band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